아니 근데 진짜 빨리 금카 맞추고 싶다 진짜로 목표를 정하자 나는 게임이 재밌어가지고 빨리빨리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게임 재밌는데? 솔직히 말해서 나 맨날 피파 할 때마다 게임 재미없어가지고 맨날 적고 그랬었는데 목표는 LN 세븐첸코 금카 내 목표 근데 너무 내 돈으로 현질을 하면 안되고 이제 싸준거에 반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차근차근해 하려고 차근차근 여러분들 이해했어 형님들? 현질 목표는 그렇고 그 다음에 내 목표는 일단 플랫까지 찍는거 풀리면 어느정도야 여러분들 첼 찍는게 목표 그리고 포메이션도 내가 봤을 때는 좀 나에 맞는 포메이션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 그러니까 천천히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 저기 그 뭐야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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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내 방셀 사실 뿐 빨리 어? 나 빨리 지금 저기 그 뭐야 조콜 빨리 금카 걸어놔야 돼 걸어놔야 돼 걸어놔야 돼 여러분들 어? 잠깐만 빨리 조콜 금카 걸어놔야 된다니까 방셀 얼마냐고? 나 원래 3만개거든? 방셀에다가 그 다음에 원하는 포즈 그 다음에 원하는 문구 그 다음에 팬가입까지 5천개로 갈게 아 진짜 아 진짜 이런 기회 없다 난 말했다 진짜로 안 사요는 개소리야 사지마 5천개는 이거는 이거는 진짜 1만개도 아니고 5천개다 5천개로 갈게 왜냐하면 이거 터지는 거 다 반 해가지고 그거 할 거야 현질 할 거야 바로 지금 오늘 지금 now 10분 갑니다 아니 1만개 말고 10분 동안 5천개 간다 가자 잠시만요 아 저거는 방셀 방셀 5천개 어 나와봐 나와봐 잠시만 방지 그거 방지 좀 역팬까지 해드립니다 역팬까지 역팬까지 해드립니다 말씀드렸어요 역팬까지 해드립니다 아무도 안 산다 나 미안한데 이미 6개 팔았었어 역팬까지 해드립니다 역팬까지 해드립니다 역팬까지 해드립니다 역팬까지 해드립니다 역팬까지 해드립니다 36개월 무이자 할부도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코즈 멘트 아무거나 선박하게 아 항상 행 항상 잠시만 햄살이 형님 5천개 뭐 포즈 뭐? 기다려봐 아무거나 쌈박하게 진짜 뭐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해요 이거 카운터 3일 어떻게 하냐? 은성아 민성아 이거 카운터 3일 어떻게 해? 이거 카운터 3일로 해줘 형님! 잠시만요 기다려봐 잠깐 5초 5초 네 5초로 해봐요 어 5초로 해 5초로 햄살이 형님 아이디가 햄살이 형님이네요 응 졸아 됐다 우리 평생 면세해주자 다시 다시 오케이 형님 형님 바로 올려드릴게요 형님 뭐 나중에 주겠다 이런 개소리 하죠 지금 바로 바로 올려드릴게요 네 아 유방이가 잠시만 자 일단은 여기에다가 글쓰기 뭐야 아니 형님 작성을 못하는데요? 형님 설마 뭐 즐겨찾기 해야됩니까? 잠시만요 어 됐다 아 즐겨찾기 해야되네 형님 따랑이예 하고 별풍선도 백개로 팬가이 음 역팬까지 개해자 미쳤죠? 기달라네요 키우키은 음 서비스 만족하시죠? 어 그 다음에 유방이가 뭐? 어? 아 언더테이커 형님 잠시만 처음인데 옷을 왜 벗고 있노? 어디갔어? 아니 여러분들 그 그거 그 유방이 어디갔어?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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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봇대 오줌 싸는 자세래 전봇대 오줌 싸는 자세로 해달라고요? 전봇대 오줌 싸는 자세로 해달라고요? 전봇대 오줌 싸는 자세의 유방 낙저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 가능합니다 다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해요! 진짜 이런 날 없습니다! 전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들! 형님 볼에 치솔 접고 부의해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보세요! 다 가능합니다! 다 주세요! 다 주세요! 빨리 빨리! 이런 게 없어요! 말씀 드렸어요! 제 방 쓸 존나! 안 맞아! 알죠? 저 원래 이런 거 안 합니다! 잘 안 합니다! 진짜로! 형님! 따랑이에요! 진짜 나는 뭐 다 돼? 여러분들 뭐 다 됩니다? 이 형 피파진이네! 역 팬까지? 나 원래 이런 거 안 합니다! 진짜 아시죠? 자 다음! 언더테이커 형님! 스팸에 닉 귀엽고 깜찍하게? 스팸에 닉 좋고 귀엽고 깜찍하게? 야 스팸? 스팸이 어디 말하는 거지? 배 말하는 건가? 매직 좀 줘봐라! 적어줘 빨리! 스팸! 언더테이커! 야 이거 안 지워지는 거 아니냐? 일부러 수상으로 했어요! 지워지는 거야? 그렇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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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얼마 안 남았어요! 10분 더 드릴게요! 10분 더 돌려! 10분 더 드립니다! 자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일 없어요! 진짜로! 저 방세 안 팝니다! 원래! 10분 더 드렸어요! 진짜로! 아니 아니! 깜찍하게! 라고 하셨잖아! 깜찍하게 말고! 나이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따랑해! 백개팽가위까지 개해자! 미쳤죠? 자 다음! 채소리뽀형님! 볼에 채솔 적고 부위? 이런거 진짜 안하는데 가져와 적어줘 여러분들 이 노래 제목 뭐예요? 생콘이 주 아이언 딩딩당 딩딩딩당 딩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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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한쪽에 쓰면 되죠? 채솔져 그래 채솔 여기 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 형님 뭐라고? 영영상아진 영영사전 우회가워요? 다 됩니다 오늘 기회밖에 없 오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드렸어요 진짜로 오늘밖에 기회 없습니다 볼 지워야 돼? 야 볼락! 잠시만 볼에 채소를 지워야지 키우키우키우 다시 키우키우키우 진짜 고라이다 우회가 우회 안 나오냐? 우회가 우회 안 나오냐? 아 혀까지는 안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니다 그래야지 다 해주지 무우가 우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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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singles 좀 빡시다 와꾸지리네 됐어 됐어 더블피스 빼먹었습니다 아 이렇게 해야 돼? 다시 더블피스가 뭐야? 그게 뭐야? 좋나 신기하게 못생겼다 대박이네 아 오케이 우와 휠자다 야 이거 잘나왔어 이걸로 하면 되겠다 진짜 말도 안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진짜로 저 이런거 안하는거 아시죠? 지금 셀카 파는거 전부 우리 시점이지? 뭐 이게 거짓말 okay Celia Trust 흠 지 한 den 자! 몇 명 했습니까? 잠시만 몇 명 했습니까? 5명? 아 3명 필요한데 3명? 그래야지 300만원 선진할 수 있는데 아 3명 더 없나 3명? 3명? 3명 하면 300만원 할 수 있는데 아 진짜 이 정도의 자인데 이걸 안 산다고? 와 이건 말도 안 된다 진짜 옆에? 옆에? 옆팬도 5000개 해줄게 그럼 500개의 팬감 해줄게 그러면 되잖아 원래 마지막엔 할인하는 거야 4000개로 5명 구하자 10% 해주는 거 아니야? 10% 해주는 거 아니야? 아... 칸즈 형이... 와... 옆팬만 해줘요? 야 1000개 충전해라 빛이 빛나는... 빛이 나는 나 형이 5000개 뭡니까? 형님 어떤 포즈를 해드릴까요? 야 한 명 남았냐? 한 명 남으면 300 현질 할 수 있는 거야? 마지막 한 명 마지막 한 명 역팬도 해드립니다 역팬도 해드립니다 역팬도 해드립니다 역팬도 해드립니다 제 역팬 존나 비싼 거 아시죠? 왜? 왜 200이지? 8명이니까 아 200이구나 아니 역팬도 할 사람 없어? 역팬도 해줄게 다 해줄게 하... 역팬 해주세요 아 역팬! 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랑 빛이 나는 나 형님도 역팬인 거 같은데? 전 짜조 짜조로 부탁드려요 짜조 짜조요? 잠시만요 아의 주inn 아 씨 parte 너무 유도 보이는데 형님? 형님 이거는 정지법 같은데 형님? O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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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형님 이거는 잠시만요 이거 조금만 더 supermarket 아니 이거는 아... 이거 좀 약간 형님 좀 그런데요 형님? 아 들어왔죠 근데 요즘 그런거 아티다지 맞지? 베일밴드로 가르자 너무 야해 봉준아 부라준 이건 더러워서 정지가 야해서 정지하고 나이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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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명 남았냐? 야 별부서 출련했냐? 아 웃다 형님 어서오십쇼 빛이 나는 나 이 형님 생코 이즈 아 이거 질차돼야 돼? 와 누나야? 누나 하미 사랑해 미쳤죠? 개의자죠 여러분들? 오케이 몇 명 남았어? 몇 명 남았어? 몇 명 남았어? 300만원 현재 열려면 몇 명 남았어? 4명 남았어? 4명 남았어? 역팬 10%도 해줍니다 역팬 10%도 해줍니다 역팬 10%도 해줍니다 3명이야 3명? 3명 남았다 3명 아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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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에 미친 새끼? 그래 나 돈에 미쳤다 아 누나 옆에 안 해줬구나 기다려봐 아 유나는 역팬 안 해줬구나 기다려봐 아 근데 너무 애자 아니야? 형님 뭐라고요? 100만원 지원해주신다고요? 형님? 아 형님 형님 진짜 감사합니다 형님 형님 왜 그러세요 진짜로 왜 그러세요 진짜 형님 형님 아 진짜 음 따형님 아 진짜 아 음 따형님 100만원 넣으셨어 아 진짜 왜 그래 진짜 나이스 아 뭐야 무저씨 형님 아 끊겼다 아 무저씨 형님 오척해 무저씨 형님 뭐 원하세요 아 무저씨 형님 고맙습니다 무저씨 형님 뭐 원하십니까 펜더주네라고 펜더가 뭐야 펜더가 뭐지 펜더가 뭐지 펜더가 뭐지 눈 주위를 검은색으로 매직으로 까맣게 칠하세요 펜더가 4시 형님 엔지 4시 형 펜더가 뭐지 펜더가 뭐지 펜iten 쩌 워 괴롭 apa 펜더가 center 흐흐흐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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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음 어! 야! 여기 여드름한거 아니냐? 맞지? 여드름쪽이...아! 여드름이구나 맞지? 진짜 맞잖아 사실 여기 안 돼 여드름 빼고 갈게 여덟 피해자 하아 진짜 못됐어 I think so, I think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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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나요? 오케이 누구였지? 무저씨 형님이었나? 돌아왔구나 우리 봉란감 아 충전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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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손절이형님 선박해 하하 하하 셀콤 와! 손짜리 형님! 옆에 좀 올려야죠 형님! 와! 옆에 내드리겠습니다 형님! 잠시만요! 형님! 10%니까 3000개 충전해야 되는 거지? 10%씩 일단은 칸쯔 형님한테 500개 그 다음에 누구지? 여러분들? 아삭이 형님 500개 아 이 형님 아닌데? 아삭? 별표인데? 아 손짜리 형님 너무 고맙습니다 형님! 야 1000개 더 충전해! 손짜리 형님 3000개 써야돼! 나이스! 나이스! 오늘의 덕분에 아 아 아 아 아 아니 근데 형님 나 궁금한 거 있어 아니 형님 여캠한테 오지게 쏘시잖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되지 형이 여캠한테 쏘는데 이게 만약에 여캠이 만약에 이제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 많이 올 거 아니야 왜 내 방은 아나 이러면서 막 이렇게 연락 올 거 아니야 그런 거 존나 오지 않아요 형님들 형님 나 그런 거 때문에 좀 정신 나갈 거 같은데 형님은 존나 큰 손이니까 영업 쪽지나 영업 카톡이나 이런 거 존나 많이 오지 않아 그치 아니 근데 그런 거 너무 아니 근데 그런 거 너무 좀 좀 빡세지 않아요 뭐 만약에 예를 들면 카톡 오고 이러면 아 존나 뭔가 좀 눈치 보이지 않아 아 나 그래서 난 열혈 형님들 카톡이나 이런 거 절대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 아 그건 너무 빡센 거 같은데 그런 거 즐기는 건가 그런 거 즐기는 건가 아니 그니까 아 그래? 아니 그니까 내 말은 이거지 아니 여러분들 그런 거 알지 뭐 이제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오면 일단 내 면상은 왜 이런지 모르겠고 모르는 사람이 그런 거 오면 그냥 뭐야 그냥 꺼져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내 방송 많이 쏘는 사람이 오빠 오늘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오면은 존나 부담스럽지 않냐고 내 말은 그 말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지 형님들 이게 뭐 거절할 수도 없고 이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런 느낌이니까 어 그니까 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 어 아 형님 아 3만개 너무 고맙습니다 형님 아 진짜로 형님 그리고 조만간 저 피파 현질을 위해서 다음 주에 1인 무황상사 하거든요 형님 형님 또 엑셀 방송 좋아하시니까 예 아 맞다 남자가 춤추는 거 안 좋아하지 그래도 여러분들 형님 저 그 가슴만큼 거의 예 형님 무방이 있으니까 예 잠시만요 아니 형님 근데 나 궁금한 거 있는데 형님 형님 돈 얼마 있어? 형님이 요즘 존나 많이 쏘고 다니더만 아 됐나 다 없어졌나? 조콜이 뭐야 왜? 형님 조콜 있어? 형 피파에요? 형님 피파하세요? 형 피파하세요 조콜 저한테 파세요 형님 아 아 뭐야 왜 어그로 그래 개새끼 아 예 죄송합니다 아 형님 제가 형님 바로 3천개 가겠습니다 형님 예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왜 없나요? 예? 엥? 좀 걸려? 아닌데 바로 되는데 이거 13등이라고? 13등이라고? 아니 이거 원래 바로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바로 돼 여러분들 왜 안되지? 아니 형님 왜 즐겨찾기가 1만명이나 있어요 형님? 이게 뭐 슈퍼스타이십니까 형님? 어 뭐야 13등 됐다 우와 대박사건 대박사건 형님 근데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형님 이 왁구대장 봉준 이렇게 있는건 좀 약간 좀 간지긴 합니다 형님 이런 말씀 좀 드리기 뭐한데 제 입으로 좀 그런 말하기 좀 그런데 왁구대장 봉준 이건 좀 간지에요 형님 예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형님 아 일단 고맙습니다 당최 이벤트 끝났나요? 아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뭐 해드릴까 합쇼 뭐 해드릴까 합쇼 뭘로 해드릴까요 뭐 해드릴까요 뭐 해드릴까요 형님 말만 하세요 만만영영구 만만영영 아니야 저거? 형님 뭐 해드릴까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무슨 자세로 해드릴까요 아무거나요? 아이고야 예 알겠습니다 형님 뭐 노출 원하십니까 아니면 옷 입은거 원하십니까 형님 뭐 어떻게 해드릴까요 예 일부러 뭐 이렇게 저기 그 뭐야 말 거는거 아니구요 예 뭐 어떻게 해드릴까요 형님 예 말만 하세요 형님 예 뭐 어떻게 해드릴까 뭐 이게 벗어드릴까 아니면 뭐 이렇게 옷 싸매고 할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할까 대답을 해 대답 아뇨 그냥 어디꺼요 예 알겠습니다 형님 제일 정상적이게 그러면 할게요 형님 예 제답 아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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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상적이게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형님 좀 약간 잘생긴 척하고 찍어봤습니다 형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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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아이고 형님 또 물쏘 형님이신가 보네요 손절 형님처럼 어 잠깐만요 형님 형님 정상적이게 좀 찍어봤어요 피부 10창 났는데 내일 피부과 가는 날인데 따랑해요 정상적이게 좀 찍어봤어요 형님 아 맞다 옆에까지 해줘야 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얼마가 쌓인겁니까 여러분들 현질비용이 지금 일단 손절이 형님 3만개 그 다음에 저기 그 뭐야 아 만만형님까지 5천개 하면은 이제 다 이렇게 하면은 무저씨 형님도 5천개까지 하면 이렇게 다 하면은 읍다형님 100홍까지 하면 500만원 가능하다고? 아 근데 600을 해야 되는데 600이어야지 상자 2개일 수 있는데 하하 하하 진짜 너무 행복해 하하 너무 행복해 하하하하 그 1만개 에이 2만개 뒷고양이 하실래? 아니 형님 그냥 뒷고양이 아 꼬양이 다 할게요 형님 뭐할까요 형님 형님 바로 지금 할게요 지금 시작! 다시! 아, 잠시만. 어떻게 해야 되지? 잠시만. 아 잠시만.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바닥에서 하면 내 질퇴한 엉덩이가 잘 안 보이잖아. 아, 이 ㅅㅂ 병신새끼야! 아, 이 ㅅㅂ 진짜 센스 존 나왔네 진짜. 아 진짜 아니 형님! 그냥 이렇게 찍어드릴게요 형님 형님! 야! 스샷 했냐? 했냐? 아 됐다 어? 반대로 해야 돼? 어떻게? 잠시만 아 쳐다봐야 되구나 형님 다시 갑니다 쳐다보이냐? 나 보여? 잠시만 아 씨 그러면 어? 어? 벽 보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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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오케이 형님! 찍으세요! 테드야! 아 아 아 맞네! 아 씨발 내가 찍어야 되는데 아 아 아 갑자기 한타 존나 오는데 나 원래 왜 이 개새끼야! 니 지금 조커를 안 살 거야? 어? 다시 해 이 개새끼야 이 새끼가 돌았나 진짜 아 아 손자리 향기! 잠시만 아 아 싹 진짜 진짜 아 찍어줘 은성아 일로 와봐 아 얼굴 보이게 고개 돌려서 이쪽을 보셔야 돼 좀만 앞으로 가야지 좀만 앞으로 그리고 카메라 보시고 됐어? 좀더 고개 못 올리나요? 좀더? 하나 둘 셋 됐어? 아직 하시나요? 아 고양이 같다 아 형님 근데 오늘 5만개 더 보고 왔습니다 앵딩 3자리 형님 저는 형님이 저를 손절한 줄 알았어요 잠시만요 우리 사장님 군대기 좋네 민성님 소감 한줄평 부탁드려요 민성님 소감 한줄평 부탁드려요 민성님 소감 한줄평 부탁드려요 민성님 소감 한줄평 부탁드려요 구매 가능한가요? 불캠 뽑고 부탁드립니다 아 구매 잠시만요 형님 요즘 공놀이 게임하고 있어서 안 들어온다고요? 형님 보라할때 들어오세요 그럼 보라할때 네 형님 야무지게 찍었습니다 거의 진짜 거의 고향이죠 형님 예 아 저 형님은 배그 좋아하셔? 그래? 형님 저도 가끔씩 배그할게요 형님 왜왜왜 존나 귀엽죠 형님 형님 우향이 왔어요 손자형 배그 좋아한다 손자형 배그 좋아한다 형님 발바닥은 이거 그 발 보너스입니다 형님 발바닥은 보너스에요 형님 음 치즈에요 형님 맛있게 드시고 잠시만 풀캠 뽀뽀 가능하냐 자자자자 빅링 동전지갑 자자자자 빅링 동전지갑 자자자자 빅링 동전지갑 우리는 백법 전생을 날아 풀었다 잠시만 이게뭐냐 이게뭐냐 histor에도 너무 pipe 저ancing 저 종이가 있어 형님 Jared 빅빅 assembl bo 한국어로 doin고 한국어로 인한 한국어로 인한 한국어로 인한 깜짝 들어씀 약간 klapp 놓고 아 뭐야 아 또 1000개? 형님은 뭐 원하시는데요? 다음 손님 말씀해주세요 어떤 거 원하시는데요? 손님 말씀하세요 손님 말씀하십시오 어플 안썼습니다 아 100개의 팬갈도 해드려야지 잠시만 아무거나 귀여운 표정으로 부탁드려요 혹시 상탈법부 망설 가능하신가요? 아 아 아 아 아 아 형님 아이디가 뭐야 귀여운 거 말고 귀여운 거에 갈래 호화히 형님 형님 즐겨찾겨야 되는구나 형님 아 하 예 핸드개 팬갈워 유야부라 도둑 유야부라 도둑 진짜 이런적 없어요 진짜 농담하는게 아니라 저기 손절이 형님한테 물어보세요 저 형님 광세바다를 두고 한달동안 부서쌌었습니다 진짜 그정도에요 형님 따랑이 잠시만요 이렇게 되면 지금 몇개입니까 지금 조코를 뽑을 수 있나요 잠시만요 몇개입니까 700만원이야? 그럼 딱 600만원만 하면 되겠다 여러분들 맞지 먹고는 살아야되니까 다음번은 콘텐츠 엑셀로 셰우첸코드가져 읍다형님 100콩해가지고 500충전해가지고 600만원 야 이거 600충전해라 아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읍다형님 100만원 지원 그 다음에 손절이 형님 5만개 그 다음에 어 저기 그 뭐야 언더테이커 형님도 감사드리고요 방세 사주신 그리고 역팬 사주신 모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진짜로 너무 감사합니다 600만원 진짜 감사합니다 끝난거에요 이제 5000개로 절대 팔지 않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부턴 만개입니다 형님들 걱정마요 금방 돌아옵니다 조만간 3000개로 돌아옵니다 개소리하지 마세요 어 600만원에 어차피 며칠비에 뭐 패키지같은거 나오면 알아서 헐벗고 5000개에 팔꺼암 희자방세 기억시옷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그니까 읍다형님 뭐냐면요 지금 조코를 사야되는데 지금 이거 보시면 이 졸라 이게 걸어놨는데 4조거든요 이게 현금이 얼마지 여러분들 어느정도인거지 한 천만원정도인가 이거를 이제 걸어놔야되서 이거 조코를 체크 체크 다음 토치색 나오면 형님들 명분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할거에요 아 대낙좀 받아야되는데 아 아닙니다 형님 제가 더 감사합니다 형님 아 그분들은 오십시오 맞박아 맞박아 아 진짜 고맙습니다 오늘도 20만개 받았어요 여러분들 끝 아.. 600만원 현질 야무지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00만원 현질은 오늘 마무리.. 끝납니다 여러분들 어떤 느낌인지 알죠?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거 열쇠 여는 거 이거 하나밖에 못 사는데 이게 막박이가 모바일로 이거 다 사낸 건데 하나밖에 안 남은 건가 형님들? 오늘 방송 재밌다고요? 아 고맙습니다 아 그래? 하나밖에 안 남은 거야? 그러면은.. 아 이제 못 사네 그 정도를 헤비하게 안 해 여러분들 그러면은 저거 하고 1엔을 사야되나 형님들? 아니 근데 충전할 동안 손절이 형이랑 얘기 좀 해보자 아니 손절이 형님 형님 하루에 벨벅스 몇 개 싸요? 한 달에 아프리카에 돈을 얼마 쓰는 거야? 봐봐요 한 달에 200만 개 쏜다고? 저번 달에 300만 개? 그게 얼마야? 300만 개는 얼마를 쏜 거야? 3억 3억을 한 달에 쏜.. 2억 4억 4억 5억 3억 아니 형 나한테 그거 주면 내가 형 집 가가지고 24시간 1인방송해줄게 어? 그냥 짜X나 강대로 살아줄게 형 어? 간 treating 사랑하는 나네요 어? 내가 뭐 형님이 아 오늘은 좀 배그 보고 싶네 이렇게 하면 1인 방송으로 배그 스커드 해주고 아 오늘 좀 약간 롤 보고 싶네 하면 롤 해주고 아 오늘 보라 보고 싶네 이렇게 하면 보라 해주고 형 한 24시간 그 24시간 방송 이렇게 어 나 이거 이거 좀 돌아 폴라 좀 돌아 아 엑셀 방송 보고 싶네 라고 하면 내가 엑셀 다 해줄게 형님 제가 7년 뒤에 이제 묻힌 무학 묻힌 강호 상사 할 거거든요 형님 예 형님이 그때 동안 만약에 7년 뒤에 아프리카를 하시면 예 형님 그때 한번 찾아뵙죠 형님 예 음 대낙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형님 아 아 아 근데 그거 해제하면 돼 그때도 그만 인가요 형님 그 말을 엄청 좋아하시네요 누구누구 좋아하시는데요 형님 섭외해 볼게요 예 예 일단 어 31살에 점리가 있긴 해요 그리고 그때 금화 37살 그때 이제 금화 아줌마거든요 형님 예 예 누구 좋아하시는데요 형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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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율이를 좋아하셔? 하율이가 저 그 배그 bj 그 저기 그 뭐야 바스포드 말하는 거지 배그가 근데 큰 손님들이 많아 배그가 야무죠 자 여러분들이 싸주신 밤셀로 인하여 우리 또 조코를 살 수 있는 600만원 현질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야무지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